안녕하세요. 오늘은 밀어치기, 끌어치기, 또 먼거리 그것의 기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치기, 끌어치기 스트로크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끌어치기 스트로크와 밀어치기 스트로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어치기 스트로크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큐를 많이 내밀지 않고도 큐끝을 탁 하고 정지시키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시타를 여러번 보겠습니다. 밀어치기지만 큐끝을 많이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스트로크은 쓰리쿠션에 많이 사용되는 스트로크입니다. 좁은 구멍치기, 회전형 항우식, 또 회전형 쓰리쿠션 등입니다. 특히 좁은 구멍치기 할 때 꼭 이 스트로크를 사용하세요.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큐를 길게 내밀어 치는 형태입니다. 느리게 스피링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용이하죠. 큐를 내밀 때는 확실하게 길게 내밀어 줘야 됩니다. 앞에 보다 큐를 더 많이 내밀었습니다. 연습 방법인데요. 1번 끊어 치는 것을 연습할 때는 목적 구간의 거리를 멀게 됩니다. 가깝게 두고 치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잘 알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자형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시고요. 좌우 스피인이 정확한지 1쿠션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만약 1쿠션 이후 이 목적으로 진행각이 작거나 하면 또 맞지 않는다면 샷하면서 원하는 당첨을 맞히지 못한 겁니다. 지금 보여드릴 밀어 치기는 평범하게 미는 건데요. 그렇게 밀어 치기를 계속 한다면 임팩트한 밀어 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형태가 나와도 확실하게 큐를 내밀어 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죠? 가깝고 쉬워도 확실하게 밀어주세요. 아주 느리게 길게 밀어 치는 연습을 해두셔야 나중에 길게 밀어 치기도 잘 되고요. 또 4구에 공 모을 때 힘 조절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느린 동작으로 밀어 치는 연습을 하세요. 어색해 보여도 이 샷은 4구에 있어서 두 개의 적구를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2번처럼 강하게 회전시키는 임팩트한 밀어 치기에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마치 슬로우 비전을 보는 것 같죠?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목적 구간의 거리가 멀어도 이렇게 연습하세요. 느린 동작으로 기본을 잘 잡으면요. 빠르게 치더라도 정확하게 큐가 내밀어집니다. 다 끊어 치는 연습은 느리게 할 수가 없어요. 안이 안 나오지 보니까 순간적으로 딱 멈춰주는 연습을 좀 해두고 수구와 제1목죽구 거리가 멀 때는 당첨을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옆으로 빠져요. 당첨이 말하면 잘 맞지 않고요. 그리고 브리지도 짧게 하고요. 백스윙도 하지 않고 큐를 짧게만 밀어주시고 툭 하고 샷하면 정압토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짧게 툭 그냥 치죠? 이번에는 꺼러치기입니다. 꺼러치기도 밀어치기처럼 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합니다. 하단 당점은 수구가 앞에 적구를 맞지 않으면 하단 스핀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면 빠르고 밀어치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큐컷을 정지시키는 밀어치기처럼 꺼러 칠 때도 큐컷을 정지시키며 꺼러 칩니다. 정지시키는 밀어치기가 똑같죠? 이렇게 꺼너 칠 때는 역회전으로 꺼러 칠 때 잘 들어갑니다. 쓰리쿼션이 아닌 4구 1득점 방법에 사용될 때 각이 잘 나옵니다. 역회전이 좋습니다. 이렇게 꺼너서 끌어치기 연습을 역회전으로 하면 역회전 끌어치기 감각도 없고요. 1구 1득이죠? 다음은 멍거릴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스트로크인데요. 길게 밀어치기처럼 큐를 길게 뻗어 끌어치는 겁니다. 단,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밀어치기가 숙련되면 적당히 밀고 큐를 정지시키는 혼합형 스트로크도 가능해집니다. 초구 형태를 이 스트로크로 해보겠습니다. 4구에 필요한 기술이죠. 중간에 탁 멈춰놓고 살짝 멈춰주는 거. 이런 절제샷이 4구에는 필요하지 쫙 끌리는 그런 샷이 필요 없습니다. 침묵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5구 302미터 오일 것도 1에서 passa